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가? 왜냐면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주인공은 이거다 이거는 단호박 오늘 뭐 만들까? 만들것은 바로 단호박죽 준비물은 단호박이랑 찹쌀물 그리고 지금도 팥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스텝은 이 호박을 썰어서 삶아서 껍질을 빼고 다시 삶아야 돼 그냥 버리는거 버리지 말고 나중에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는 간식을 만들 수 있어 그냥 버리지 말고 그리고 집으로는 모든 국토가 만들어준다는 생각 좋은 제품인데 그랬지? 그냥 버리지 말고 홍대화 그냥 버릴 것 같고 잠시만요 너무 그리고 지금 마지막 스텝은 이 브랜드단 죽 그 찹쌀가루물랑 바스에 섞어서 마무리할게요 이마균이 완벽한! 아직 안 먹어봤는데 오늘 맛있을게요 기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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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까요? 이거는 정말 맛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이 좋아하시면 이거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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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